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 강의에서는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손해보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는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 그래서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손해보험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손해가 생겼다면 어디에?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보상한다 이거를 우리는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한다? 그럼 임보험이겠죠 어떤 책임에 의해서 보상이 발생하면 그건 책임보험이겠죠 자 이런과 같이 개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손해보험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도 배상과 보상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배상과 보상 배상은 위법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어기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렇죠 그럴 때를 우리는 배상이라고 하고요 보상은 법은 어기지는 않았어 법은 어기지는 않은데 법 안에서 행위했지만 타인에게 손실을 안겼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상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위법인가 합법인가 적법하냐 아니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가지고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아둘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임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간단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보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손해보험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보험 이익입니다 피보험자의 손해발생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피보험자의 발생 요소 그렇죠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손해발생이 기초가 되는 이익인 피보험 이익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피보험 이익이 나오네요 이 피보험 이익은 손해계약에서만 그렇죠 손해계약에서만 손해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불가결의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며 계약의 목적이죠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다 보험의 목적과 다르죠 보험의 목적은 뭐예요 보험의 목적은 경제상의 재화 경제상의 재화 똑같이 이제 돈이지만 돈으로 평가하는 거지만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목적은 그 피보험자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고는 당연히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계약의 요소는 손해계약에서 존재하는 요소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당사자 보험자 보험 계약자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보험 목적의 사고 그럼 그걸 담보하는 기간 그 문제 설정이 됐으면 그거에 합당한 보험금과 보험료 등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험 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일본 계약과 동일하다 그래서 다음과 지나고 손해보험에서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어요 6종류 뭐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손해보험 계약 중에서 공부에 느낀 화재보험이라는 거죠 화재보험 왜냐하면 이제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를 평가도 하지만 시설물 시설물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외에 보상하는 게 화재거든요 화재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을 공부한 후에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손해보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되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피보험 이익이죠 피보험 이익 자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 손해평가사 자 백평의 농사 백평의 농사를 줘서 이 작물의 수입이 뭐 100만원이다 라고 평가돼서 기대하고 한다면 농사를 짓겠죠 근데 자연재해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죠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 밭에 소가 됐다면 전멸이 됐다면 그렇죠 전체 피해가 됐다면 이 100만원 되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보험이 근데 이걸 다 막아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70% 수준에서 보험이 성립되고 있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이제 어때요 금전화 시켜야겠죠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험가액이라고 부릅니다 보험가액 자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보험가액이다 자 그러면 이 보험가액은 어때요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겠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피보험이 이익 그래서 이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 금액이 설정이 되겠죠 자 일단 이익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발생하는 손해보험에서는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제적 이익 정식적 손해 같은 경우는 피보험은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위자료 같은 경우죠 위자료 뭐 결혼하는데 이혼한 사람들끼리 위자료 청구소송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식적인 부분이나 비경제적 부분에 관련된 이익은 피보험이 이익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피보험이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피보험이 이익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부분 때문에요 도박 자 도박하고 어때요 비슷한 변함이 많죠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우연한 사고 이벤트에 의해서 그렇죠 돈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익 하지만 도박은 뭐예요 도박은 내가 일부의 돈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베팅한 후에 승리하면 돈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도박성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그거를 구분 짓는 게 바로 뭐다 피보험이 이익이다 그러니까 피보험이 이익이면 도박은 내가 베팅했을 때 베팅이익을 늘리면 늘려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하지만 보험에서는 그렇지 않다 피보험이 이익이 아까도 말씀드린 보험가액으로서 한도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전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과 구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보험이 이익이다 도박과 구별되는 이유가 하한선 한계를 둔다는 거죠 피보험이 이익을 통해서 한계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도박처럼 1억 천금의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극적으로 보상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뭐다 피보험이 이익이다 피보험이 이익 그래서 보험의 목적과 구분해야 된다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회나 문제 풀어보시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의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과 보험의 목적은 다르다라는 거 명확하게 숙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이 이익의 본질 어떤 게 있냐 보험 목적이 생긴 사고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사람과 또는 물건과의 관계라는 관계설이 있고요 아니다 피고인자가 잃은 재산에 대한 재산설이 있고요 재산재설 자 그러면 그 재산 자체가 아니고 와 손실에 생겨서 그 가치에 대한 가치설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도 설명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죠 피보험이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한 부분을 보상한다 이게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보험이 이익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기능 피보험이 이익은 아까도 했지만 도박과 구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때 피보험이 이익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금전적으로 산정한다고 했죠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한계를 두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손해에게 평가하는 척도 기준이 될 것이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결정짓는 책임 범위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박과 달라지는 부분이죠 도박의 방지 도박의 방지 한계를 두기 때문에 내가 배팅을 늘린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타 보험사의 보험을 여러 개 두면 되겠네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중복 보험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했는데 만약에 보험 가입보다 초과했어 그럼 그런 보험을 우리가 초과 보험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건데 이런 도박의 방지 도덕적 해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피보험 이익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피보험 이익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손실보면 안 되지 위험 방지와 감소의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보험에서 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한도액을 딱 정해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사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겠다 도박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위험 상황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방치하겠죠 위험에 대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험은 오히려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농작물 제1보험 같은 경우도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보험금 받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노력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1부에 국한된 내용이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소신 있게 조사에 임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도박과 달라져야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일부보험, 초과보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박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돈을 더 벌겠다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해서 보험 가입 금액보다 가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한다면 도박성을 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피보험 이익을 기준해서 아 보험 가입보다 좀 적어? 그러면 일부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험 가입보다 많아? 그러면 그걸 초과보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때요? 여러 회사에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해서 드는 중복보험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 갖는 도박과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피보험의 종류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소유자의 이익 갖고 있을 때 생기는 이익 담보 이익 그리고 담보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 그 다음 사용 이익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익 이익 그 다음에 대상 이익 뭐 이런 이익들이 있어요 이런 이익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이익들이 있구나 사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피보험 이익을 통해서 피보험 이익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뭐가 돼요? 산정이 된다 라고 했죠 그때 이것을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그렇죠? 보험 가액 자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한 것을 우리는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은 뭐다?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 한도액이다 그렇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 이상 이상이 뭐겠어요? 가액의 이상 이게 이제 설명드릴 나중에 설명드릴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효적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가 이제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환율에 의해서 금리나 환율에 의해서 초과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기성을 가지고 하는 초과보험은 당연 무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보험 가액 실제 현금 가치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자동차 몰고다 해서 내가 2천만 원 주고 자동차 샀는데 10년 탔어 근데 이 차가 망가져서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을 보험에서 보상을 당연히 안 해주죠 10년 동안 탔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부분은 뭐합니까?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가상각 같은 경우를 실행했을 때 어때요? 그 금액으로 하우스를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NH 손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렇죠? 제조달 가액을 통해서 그대로 보상하는 형태를 보험 형태로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현금 가치 그렇죠? 재건축 제조달 하는 데 있어서 감가액 시간적 사용 기간 있잖아요 이걸 공제한 가치로 평가한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감가상각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는 제외시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제조달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강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제조달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강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제조달 가액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가보험 또는 제조달 가액보험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달 가액보험 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과거에는 신가보험을 더 많이 썼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조달 가액 말 그대로 제조달 다시 조달 필요한 금액만큼을 다 보상한다 그래야지만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가액이 기능 가액이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피보험의 이익과 어때요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겠죠 보험가액은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그죠 이 가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이익이 산정됐잖아요 이 가액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많다면 초과되었다 해서 초과보험이 될 거고요 이거보다 낫다면 일부분만 들어서 일부보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가액 형태가 아니라 계약을 그쵸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중복보험이 되겠죠 중복보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과 일부 중복보험의 뭐가 된다 판정 기준이 된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뭐가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그죠 보험금을 줘야겠죠 그래서 손해액과 보험금 선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기준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됐잖아요 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는 대의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의권 보험자 대의 보험자가 분담 청구 시에도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되므로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은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그럼 과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인 평가인 보험가액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평가방법을 보면 자 첫 번째 기평가 그죠 이미 기자죠 미리 평가해놓은 거예요 금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축보험 같은 경우 소 한 마리에 뭐 100만원 뭐 돼지 한 마리에 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한두당 그죠 금액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기평가보험이나 보험계약을 체계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미리 피보험이익의 가액에 관하여 합의한 그죠 협정보험가액 협정 해서 가액을 결정한 거예요 이런 보험을 우리는 기평가보험이라고 한다 대체로 기평가보험이 대부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기평가보험은 협정 그쵸 이미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쵸 가액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급보험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고가 발생하실 때 손해액이죠 가액으로 추정이 된다 이거 이거 중요해요 가액이다가 아니라 추정된다 왜 추정할까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협정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시 그쵸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저하게 초과해요 현저하게 현저하게 여러분들 맨날 뭐 현저하게 위험이 증가했어 현저하게 위험이 감소했어 현저하게 차이가 나 현저하게 뭐예요 그 계약을 그 상태로 똑같이 체결할 수 없는 수준을 우리는 현저하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아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사고 발생시 가액이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죠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가액을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미 협정한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 그러니까 사고 금액은 사고 발생 금액은 뭐 10만원인데 사고 발생 10만원인데 가액은 가액은 천만원이야 1천만원이 돼요 그러면 그때 뭐라 합니까 10만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10만원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입증한다 뭐 이렇게 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경우에 대해서 이런 법적 문제를 맡겨서 정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기평가 보험 같은 경우는 미리 협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에다가 명기해야 됩니다 증권에 기입을 해놔야 된다는 말 얼마 딱 정해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액을 명기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기입하는 게 좋지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또 있죠 보험 기평가 보험은 보험 증권에 보험 증권에 기재해야만 한다 그러면 거짓이에요 기재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안 한다면 누가 입증해야 돼 그렇죠 보험자가 또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입증관계가 또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보험 증권에 명기해야 한다 명확하게 써놓자 하지만 증권이 요식 증권이 아니잖아요 그게 때문에 가액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또한 무방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입해야 된다 아니다 자 그다음에 미평가 보험 미평가는 말 그대로 그냥 미평가예요 평가하지 않은 거죠 사고 나면 사고 나면 그때 평가하자 그래서 보험 가액이 돼서 당사자들이 미리 회박하지 않은 것을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가액을 정하느냐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곧 사고 발생이 발생했을 때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을 합니다 사고 발생 그래서 사고가 생긴 때와 곧 그 장소와 그 시간에서 평가받는 미국에서 미국의 어느 몇 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미국이라는 장소에 그 시간대에 평가되는 금액으로서 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 때와 곧에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보험 가액을 평가하는 시기와 장소를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항공 우주 항공 선박 이런 부분들 우주까지는 없겠지만 항공하고 선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험 불경주의 같은 거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의 불이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일부 보험 초과 보험 중복 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다 네